안녕하세요. 벨리입니다. 오늘은 세차 해볼겁니다. 별건 없고 물 한번 뿌리고, 물 한번 뿌리고, 액티브 폼, 체제 폼 한번 뿌리고, 5분 기다렸다가 다시 물 한번 뿌리고 하면 됩니다. 해볼까요? Let's go! 이렇게 청소할때 주의해야 할땐 있으면, 여기 머플러에 물이 안들어가게 해줘야합니다. 똥꼬에 물 들어가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액티브 폼 액티브 폼 액티브 폼 액티브 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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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당기 위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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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